린리 님 린리 님 린리 님 와 루 혹시 린리 님 긍정적이고 순서한 매력의 소유자로 레드카펫 위에서도 특유의 긍정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예쁘신데요? 아주 큰 리본이랑 볼드한 목걸이로 포인트를 주신 것 같고 어머 어머 들쌤 너무 샤넬하고 너무 예쁘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지금 다양한 포즈를 취해주고 계시는데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예쁘네요 인형 같으신데요 설리님이 등장하십니다 와 등장만으로도 레드카펫을 압도하는 비주얼의 설리님은 이와 반대되는 털털한 설장국 모먼트로 반전 매력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시상식에서는 또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약간 흑조 같은 그런 분위기와 또 진주로 엄청난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블랙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우아하고 아름다운 흑조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오늘의 설리님 어우 너무 잘 봤습니다 베인님이 등장하십니다 길거리 캐스팅의 전설이자 특유의 매력적인 보이스와 함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레드카펫 끝까지 오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아주 왕관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베인님의 똑 떨어지는 어깨선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약간 신데릴라 같기도 한데요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머리를 또 묶었는데 굉장히 여성스럽네요 고급진 느낌이 굉장히 좀 드는 것 같아요 어우 너무 예쁘시네요 울랄라 네 지우님 등장하십니다 엔믹스에서 특유의 통통 튀는 귀여운 매력으로 막내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지우님은 인간 비타민 같은 밝은 에너지를 통해 언제나 즐거운 상황을 만들어주는 분위기 메이커인데요 오늘은 정말 성격과 잘 어울리는 통통 튀는 그런 분위기의 의상 그리고 메이크업이 정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또 오렌지 같은 이 신발 그리고 장갑 그리고 모자로 정말 예쁘고 화려한 포인트를 주셨는데요 어우 너무 귀여워요 약간 말괄량이 지우 어우 너무 귀여워요 어머어머 솜사탕 같아 솜사탕 오렌지 솜사탕 같다 진짜로 오 귀신님 등장하십니다 엔믹스의 안무 당장 귀신님의 매력? 처음엔 따끔할 겁니다 JYP 고양이산 개부의 빅웨이브로 일으킨 귀신님의 쫀득하고 막 깜나는 충실력으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귀신님의 오늘의 상 보니까 딱 그 어깨에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있는데 오늘 고양이 두 마리가 등장한 것 같네요 아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오늘 올 화이트 룩으로 이렇게 등장해주셨는데 오늘 너무너무 예쁘고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오해원님 등장하십니다 오해원님은 글로벌 아이돌 그룹 엔믹스의 리더로서 자리를 아주 빛내주셨는데요 오해원님께서 입으신 이 의상은요 바로 저희 박진영 PD님께서 최근 영화대에 참석하신 그 의상에 오마주한 것인데요 와우 그 아우라가 정말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오해원 2메다 와 멋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죠? 폼 미쳤습니다 오우 역시 혜원님은 오하이트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 그런 와우 그리고 또 어깨 태평양 어깨를 또 자랑하고 계시는데요 와 너무 아름답습니다 저 눈빛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와 너무 멋있네요 뜨겁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포즈마저 취하고 가시겠습니다 둘 셋 자자자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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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브라보 천천히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심조심 네 2023년 엠믹스 자체 연말 시상식 오프닝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지우 규진입니다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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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예쁘시다 저희가 이 성대한 시상식의 시작을 맞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후 나이스 나이스 너무 예쁘세요 저희에게 시상식의 시작을 맡긴다는 건 저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 아닐까요? 그렇대요 직접 준비한 시상식인 만큼 어깨가 상당히 무거운데요 떨어져 떨어져 떨어진다 많이 무거워 보여요 네 그런 만큼 시작을 잘 해봐야겠죠 우선 이 시상식을 소개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죠? 네 오늘은 바로 2023년 엠믹스 자체 연말 시상식 1부에서는 지금까지 엠믹스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봤던 콘텐츠들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콘텐츠에게 주어지는 상인 베스트 콘텐츠 어워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엠믹스 내 예능 뉴스타부터 베스트 연기상까지 아주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와우 제가 또 베스트 연기상 머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합격적으로 2023년 엠믹스 자체 연말 시상식 카운트로 시작해볼까요? 네 10 9 8 7 6 6 5 5 1 뭐야? 3 2 1 2번! 박스! 박스를 받을게요! 지상식! 이게 뭐라고 이렇게 정리하는게? 그럼 이어서 1부를 진행해줄 MC를 소개하며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1, 2, 3 와 화려하다. 대박! 신기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1부 진행을 맡은 릴리, 솔린입니다. 와우! 네, 앞선 MC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1부 MC로서 부담이 좀 많이 되는데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도 솔린씨는 지금도 MC하고 계시잖아요. MC 3대로서 저에게 조언해주실 수 있나요? 그냥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냥 잘 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스터! 릴리씨 목에 걸려있는 타쿠공 아니에요? 타쿠공? 타쿠공이랑 돌쿠공? 타쿠공이랑 돌쿠공? 아, 무겁네. 저를 보도 엄청 가격대가 있대요. 베스트 콘텐츠 어워즈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네, 엔믹스가 했던 다양한 콘텐츠들 중 멤버들이 직접 베스트 콘텐츠를 뽑아 베스트 콘텐츠상을 수여하는 것인데요. 엔믹스 멤버들이 각자 하나씩 뽑은 베스트 콘텐츠 총 6개가 후보에 올라가게 되고 이후 실시간 문자 투표를 통해 엔믹스 베스트 콘텐츠를 선정하게 됩니다. 베스트 콘텐츠 어워즈 베스트 콘텐츠 어워즈 베스트 콘텐츠 어워즈 네, 이제 첫 번째 후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베스트 콘텐츠 어워즈 베스트 콘텐츠 어워즈 베스트 콘텐츠 어워즈 아, 추억이다, 추억! 와, 진짜 추억이다. 선배님들의 다양한 노래들을 커버해? 앤믹스만의 보컬 색깔을 확실히 보여주면 긴장감을 줬습니다. 노래의 타이틀에 맞게 아주 색다른 구성으로 단순한 응원법 가이드 영상이 아닌 예능 콘텐츠라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영상이었습니다. 아, 그 하체 실종! 네, 맞아요. 저 날이 났었죠. 맞아요. 짜잔! 그래, 저 장면이야, 하체 실종! 앤믹스로 데뷔하기 직전 릴리님과 혜원님의 완벽한 보컬 그리고 지금 봐도 힙한 스타일링 두고두고 회자되는 커버 영상인데요. 와, 이거 팀만은 없지 않았습니까? 와, 이거 팀만은 없지 않았습니까? 와, 설렘 씨! 혜원이와 함께 엄청 오랫동안 연습을 하고 난 후에 솔직히 되게 준비가 된 상태였어요. 연습을 되게 오랫동안 하고 나서 찍은 거여서 자신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조용한데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가운데서 노래 부르는 거 처음이었잖아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너무 프로 같았어. 너무 소중했던 시간이었어요. 릴리 씨, 우리 케미크로스 오랜만에 한 번 할까요? 아, 좋습니다! 케미크로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항상 무대 전에 했던 저희만의 응원곡이었거든요. 엔믹스 첫 팬 콘서트! 오! 무대 뒤에 숨겨졌던 엔믹스 모습을 볼 수 있어 뜻깊은 비하인드 영상이었습니다. 아직까지 그 뜨거운 열기와 앤서의 눈빛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영상 덕분에 제가 첫날에 실수한 게 아니라는 것이 이제 아, 나왔잖아요. 나와줘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오래 살 뻔하셨어요. 네, 좋습니다. 엔믹스 멤버들이 함께하는 첫 여행이자 처음으로 하는 리얼리티 형식의 콘텐츠로 썰매, 잠옷 패션쇼, 모닥불 방송 등을 통해 엔믹스 멤버들의 꾸밈 없는 매력을 보여주셨던 콘텐츠였는데요. 썰매, 썰모리. 아, 진짜 너무 행복했어. 그 롤러코스터 영상이랑 그 영상 중에 엄청 고민했어요. 뭐 할지. 엔믹스와 처음으로 약간 캠핑을 한 거여서 너무 재밌었어. 진짜 행복했잖아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네. 그동안 엔서에게 부끄러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을 인터뷰와 노래로 정한 콘텐츠 였는데요. 혹시 지금 엔서에게 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인천 23년이 다 가는데 내년에도 지금처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함께하자 사랑해! 이렇게 모든 후보를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제 베스트 콘텐츠를 뽑기 위해 문자 투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pressed겠습니다 지금 2023년 NMiksi 베스트 콘텐츠 1등이 적혀 있는 큐카드가 왔는데요 왔어요왔어요 왔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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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이 여기서 발표 해주세요 좋습니다 2023 NMhair 베스트 콘텐츠 대망의 1위는 주andi 주andi 주 skull 아이고 뜨거워 대망의 1위는 규진 믹스플로어입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주세요 아 저요? 축하드립니다 땡큐 소 마치 땡큐 땡큐 이거 인기 많을 줄 알았다니까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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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이브 공연할 것 같은 모양새인데요? 진짜? 마이크를 잡는 게 네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고요 이 영광을 저희 모두 엔믹스 멤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콘텐츠인데 또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쁘고요 그런 의미로 다음번에도 이런 콘텐츠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믹스플로어 뽑으신 분이 있다면? 저 뽑았습니다 저도 뽑았어요 저도 뽑았어요 저도 뽑았습니다 어머 저도 뽑았어요 뭐야 뭐야 다시 생각해보니까 다시 놀러가고 싶은 것 같아요 진짜 행복했달까 네 좋습니다 다음 2부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2부는 다음 MC분들께 맡기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시고요 설류님 저희 그 인사로 인사드릴까요? 어 좋죠 네 2023 엔믹스 연말시 상식 2부도 기대하 쇼쇼쇼 안녕 안녕 멋있다 골졌어요 네 골졌어요 아주 저런 걸 또 왔었대 쇼쇼쇼 감사합니다 안녕 멋있다 멋있다 잘 어울린다 아 드디어 저희 차례가 왔네요 잘 왔어요 네 2023 엔믹스 연말시 상식의 마지막을 장식할 2부 MC 혜원 베이입니다 예에이 I say hey You say bad 해 해 해 해 해 좋았어요 저희가 차게디우로 또 핫한 조합인데 이렇게 또 MC로 만나는 건 처음이네요 그러네요 위에서 보니까 조금 더 귀여운걸요 저 밑에서 보니까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또 MC에 욕심이 있잖아요 베이씨 MC로서 어떤 매력을 보여주실 예정인가요? 차게디우로 MC로 한 건 처음이니까 또 저희 차게디우만의 색다른 느낌으로 MC를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호응 꼭 필요하니까요 호응 잘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상식은 제1회 엔믹스 시상식인데요 특별히 사전투표를 통해 앤서들이 지구점 성공하였다고 합니다 이게 앤서들이? 어머어머 어머어머 네 첫 번째 상은 과연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바로 의외의 예능감을 보여준 멤버에게 주어지는 예능 뉴 스타 상인데요 우와 뉴 스타 후보 먼저 만나보시죠 뉴 스타 브라이티 쇼 설류 짝꿍 눈물 많은 고스트 헌터 어? 고스트 헌터라고요? 눈물도 맡아 들었는데 그러면 울진 않으세요? 저는 그 때려잡는 거에 기억할 것 같아요 맞지 맞지 릴리 믹스 상사 음료 주문 못 받는 만년 인턴 저는 괜찮습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좀 눈치가 없었네요 네 이렇게 예능 뉴 스타 상 후보에는 두 분이 올라갔는데요 정말 다양한 콘텐츠에서 의외의 예능감을 보여준 두 분이라 누가 상을 받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희 차게듀도 긴장해야 할 앤믹스 예능 뉴 스타 상 수상자는 바로? 바로? 그 전에 우리 앤서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나요? 저는 인턴 릴리가 기억에 많이 남았었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올라갈 것 같아요 네 지금 제 손 안에 예능 뉴 스타 상 수상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예능 뉴 스타 상의 첫 영광의 영예를 가져갈 영광의 영예를 가져갈 영광의 영예는 뭔 소리야? 네 아무튼 네 가져갈 수상자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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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 씨입니다 릴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릴리 님은 안녕하세요 릴리 님은 만년 인턴 역할을 맡아 음료 주문은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감사합니다 할 말은 다하는 마이웨이 인턴을 연기하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시청하던 앤서들도 혹소하게 만들어 예능감 폼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상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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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 씨 감사합니다 베이 씨 어머 감사합니다 네 릴리 씨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앤서 예능 뉴 스타 상 뉴 스타 상 뉴 스타 상 저에게 투표를 해주셔서 덕분에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진짜 정말 앤서 덕분이고 너무 사랑해요 예능할 때 제 스타성을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고요 역시 앤서 최고세요 앤서분들도 저의 뉴 스타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수상 기념 사진 한 번 촬영하고 네 아니 저희랑요 아 네 하나 둘 셋 아 저기래 아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아 미쳤다 사진 촬영에서도 예능 뉴 스타 상 예능 뉴 스타 상 소상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네요 맞죠 혹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능 뉴 스타 상에 이어 다음은 앤믹스로서 음악과 예능을 넘어 디지털 크리에이터의 자리까지 위협하는 쇼폰 콘텐츠계의 신성에게 주어지는 디지털 크리에이터 상 후보 먼저 만나보시죠 디지털 크리에이터 J.Y.P. J.Y.P. 앤서와 함께하는 광기어린 라이브 선수 어깨 봐 어깨 봐 듀진 챌린지 영상 센스 챌린지 네 두 후보 모두 너무 쟁쟁한데 결이 너무너무 달라요 맞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쇼폼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 앤믹스를 널리 알리는 데 일조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상 수상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누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분이 될 줄 알았습니다 앤서가 선정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상 수상자는 그즈, 베이, 그즈, 베이, えyk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ㅂ 베이! 흔히 말하는 쇼츄 닭을 만들어서 많은 chochire gg을 만들어드 ucky 쇼트콘 콘텐츠에 시작하던 인재인 베이니 디지털 크리에이터상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일단은 제가 크리에이터상 맞죠? 디지털 크리에이터상 디지털 크리에이터상의 수상자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이렇게 멋진 상을 디지털 크리에이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상을 주신 저희 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엄마가 상 탔어 마지막으로 우리 앤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앤서분들에게 항상 웃음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MBS 베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박수 안 치세요? 추고 있어요 예뻐요 감사해요 하나 둘 셋 축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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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MMIX 지금 저와 같이 탁월한 진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베스트 MC상 후보입니다 베스트 MC 릴리 릴리 스토리는 첫 번째 게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 캐릭터가 훨씬 더 독보여로 좋았습니다 설륜 안녕하세요 모르겠어 유자야 현역 MC님과 차세대 MC의 대결이네요 그럼 이제 수상자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수로서의 재능을 넘어 MC로서의 재능까지 갖춘 베스트 MC상 수상자는 바로 엄청난데요 베스트 MC상은 바로 설류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설류님은 음악방송의 MC가 되어 능숙한 진행을 하며 많은 팬분들에게 진행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물론 다양한 콘텐츠에서 설 장군 특유의 모먼트로 단호하면서도 깔끔한 정리와 진행으로 미래가 기대되는 MC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인정한 베스트 MC상 수상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대박 어머어머어머 아우 죄송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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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되네 아우 둘 다 너무 예쁘다 아우 네 일단 이렇게 저에게 베스트 MC상을 안겨주신 우리 앤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네 언제나 저희 곁에서 항상 도움을 주시는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스쿼드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앤믹스 그리고 가족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축하드려요 하나 둘 셋 택배 혜원님 네 혜원님은 저희 멤버들 중 어떤 분과 있을 때 가장 케미가 잘 맞다고 생각해요? 음 음 음 아무래도 하 하 하 하 어 아니 아니 하 하 아 쓰 하 아무래도 베이 당신? 하 하 아무래도 케미가 잘 맞는 사람과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시너지가 날 것 같은데요 우리 앤믹스에서 가장 완벽한 케미를 통해 긍정적인 시너지를 보여준 멤버에게 조여주는 베스트 케미상 베스트 케미스트리 베스트 케미스트리 뭐가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 앤서분들이 뽑아준 베스트 케미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상이거든요 하 하 하 호정이 어 베스트 케미상 하하 하하 수상자는 지금 지우, 규진 아아! 규진아! 아아! 브라보! 무한도전에 쭈와 쭈가 있었다면 엔믹스에는 쭈와 꾀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우와 규진님은 다양한 콘텐츠에서 친자매 같은 케미를 보여주었는데요 진짜 귀여워 때론 재미있게, 때론 따뜻하게 다양한 케미를 보여준 막내즈 베스트 케미상 축하드립니다 어머! 크로스 감사합니다! 아 크로스! 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미쳐봐요 저희가 이렇게 베스트 케미상을 받게 될 줄 몰랐는데 아니 뭐 엔믹스 중에서 베스트 케미상이라고 하면 우리 둘 빠질 수 없죠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케미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건 다 지우 언니 덕분이고 지우 언니가 없으면 저희 막내즈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정말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희 부모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멤버들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우리 앤서들 이렇게 투패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더 다행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그리고 막내즈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똘이도 보고있지 그래도 이렇게 베스트 케미상 받았어 잠깐만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여기 여기 귀여워 귀여워 귀여운 사진 하나 둘 셋 네 마지막 하이라이트 베스트 연기상 아직 연기에 도전한 멤버가 아직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 연기력을 뽐냈는데요 잘 언젠가 연기에 도전해도 될 멤버에게 주어지는 앤믹스 베스트 연기상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베스트 액터 혜원 김여주 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이뻤나 작년부터 자기야 지우 이 장가에 들어오려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부탁해보거라 2주가요 아샤추요 후보에 오르신 소감이 어떠세요 혜원 씨? 저는 정말 제가 연기로 후보에 오를 줄은 꿈에도 몰랐고요 아무래도 현재에도 연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약간 키 큰 연기를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후보에 오른 지우 씨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연기상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네 차세대 베스트 연기상을 노리게 될 앤믹스 베스트 연기상 수상자는 바로 pegar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전혀 누군지 모르겠다 바로 헤어진입니다 네 헤어진れ 축하드립니다 아직 연기에 도전한 멤버가 뭐야 이거 똑같은 거잖아 다양한 밈 패러디로 시작한 탄탄한 연기력으로 당랑의 엔믹스 작건에서 주연 자리를 획득 그 어떤 캐릭터도 찰떡으로 소화하며 안정적인 연기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베스트 연기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인정 인정 다음 작품 기대돼 카포카 귀여워 귀여워 네 안녕하세요 혜원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베스트 연기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어 아 울잖아요 우는 연기 아니에요? 왜 상 받았는지 알 것 같아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평생을 연기로 살아온 것에 삶이 연기로 가셨잖아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비브라토 장난 아닌데? 거짓 연기의 삶 거짓 연기의 삶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모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와우 감사합니다 호우 호우 브라모야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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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자 연기 부탁드릴게요 둘 둘 셋 언제 울었냐 네 시기 호우 천황스러운 눈빛 천황스러운 눈빛 네 이렇게 제 1회 앤믹스 시상식이 끝을 나게 되었습니다 어머어라 벌써 시작되죠 아무래도 한 해를 그런데 말이죠 지금 갑자기 저한테 큐카드 한 장이 왔는데요 뭐예요? 히든 시상이 있다고 합니다 뭐야? 뭐야? 저거 뭐야? 되게 웅장하나봐요 영화 시작하는 거 아니야? 대박 뭐야 이게? 뭐야? 딴따딴 이거 진짜다 대박 대박 뭐야? 고마워 하늘을 고생한 엔믹스에게 앤서가 주는 상입니다 고마워 우리 엔믹스 멤버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마이 갓 감동 네 엔믹스는 2023년 성공기 싱글 영담 스튜피부터 시작해 엑스베르고 어밀 서머 엔믹스 스트림 그리고 해외 쇼케이스와 첫 번째 팬 콘서트까지 쉴 틈 없이 왕성한 활동을 하면서도 예능부터 일상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며 엔서들에게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는 2023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데뷔 이후 지금까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엔서에게 부끄럽지 않은 엔믹스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었습니다 이에 엔서가 엔믹스에게 주는 상 고마워 항상입니다 엔서도 이런 걸 준비했어 진짜 너무 고마워 엔서도 고생에 같이 했는데 진짜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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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여기 스태프 보여드릴게요 엔서의 대상은 언제나 엔믹스 너무 귀여워 귀여워 엔서야 나도 고마워 항상 고마워 항상 우리도 고마워 항상 우리 함께 하자 항상 고마워 항상 빨리 우리 소원 빌자 엔서야 우리 2024년에도 함께 하자 고마워 항상 하고 후보자 좋아요 엔서야 2024년에도 함께 하자 고마워 항상 고마워 항상 하나 둘 셋 고마워요 마지막 포토담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